1. 2. 1. 1. 2. 1. 흥이리록 ... ...득점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. 4점 연속 이번에도 횡단샷 같은데 오늘 여러 차례 나오는 횡단샷 모두 들어갑니다. 앞에 들어와서 네, 네 저희들이 아주 우습게 소리로 하는 얘기가 조금 맞아 있네 라는 표현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자 이번에도 횡단 시작 같은데 100%죠. 저희들이 아주 우습게 소리로 하는 얘기가 조금 맞아 있네 라는 표현이 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이번 경기에서의 조지호 선수의 횡단 시작 100%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%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0%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.고기 최 있다 10.고기 아멘